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유즈필터 서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필터링 조건을 입력할 때 검색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헤더의 유즈필터 속성을 투르로 그리드뷰의 유즈필터 리스트 속성과 유즈필터 서치 속성을 모두 투르로 설정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위장 컬럼의 필터링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위장 컬럼의 헤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유즈필터 속성을 투르로 설정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위장 컬럼의 필터링 기능이 추가되며 필터링 조건은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드뷰 전체를 선택한 후 유즈필터 리스트 속성을 투르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필터링 조건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각 조건을 선택하여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뷰 전체를 선택한 후 유즈필터 서치 속성을 투르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필터링 조건 입력란이 생성됩니다. 입력 내용에 따라 필터링 조건이 검색됩니다. 알파벳을 입력할 경우 대소문자가 구분되어 검색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ments편집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as-boygan network link get-ช d a il 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